아기띠,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아기띠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노노, 첫째, 호그네 스테번 에어 아기띠, 가격 7만 9천원, 형점 4.5점, 탁월한 통기성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탑재된 초경량 제품으로 신생아 사용이 가능하며 매우 안락함. 둘째, 베이비변 베이비 캐리어 미니 3D 메쉬, 가격 15만 2천 6백 50원, 형점 5점, 60년 전통의 스웨덴 유아용 콤브랜드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착용감이 무수하고 디테일이 뛰어남. 셋째, 에르고 베이비 옴니 360프레어 아기띠, 가격 15만 9천 3백 10원, 형점 4.5점, 자연스러운 체중 분산과 인체공학 설계로 아기와 부모 모두 편안하며 통기성이 뛰어나 매우 표적감,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노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